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남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망고수박 싫어 양지혁입니다. 써니 이해선입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최지인호 교수님 심장외과 조양현 교수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머리 위에 이렇게 자막아 봤어요. 망고수박 닮아드릴까요? 망고수박 싫어 닮아드릴까요? 근데 정말 싫어의 감정을 담아서 싫어 2014년?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망고수박을 좀 용서해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까요? 드셔보신 적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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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 인공심장 심장 이식 수술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볼텐데요. 우리나라 한국어로 된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심장 이식 이런 거 다룬 게 과연 있었을까 싶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발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건 있어요? 모르는데요. 검색해볼게요. 자 일단 그 심장 이식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추가로 아까 안 하신 말씀 중에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수술 시간은 이제 공여자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좀 있어서 보통은 공여자 심장 도착 2시간 전에 환자분 내려와서 마취하고 가슴 열고 이제 수술 준비하게 되고요. 인공심팩이 달고 공여자분 도착하게 되면 이제 못 쓰는 심장 병든 심장을 이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와서 좌심방, 그 다음에 하대정맥, 그 다음에 폐동맥, 대동맥, 상대정맥 순서로 이제 붙이고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걸리는? 그래서 시간은 총 하면은 한 5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방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이나 움직입니까? 뭐 공여자 팀에서 뛰는 인원만 한 4분, 3, 4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수술에는 참여하지만 모든 과정을 이제 총 지휘하는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장에 인공심팩이 사, 마취과 다 하면은 거의 한 10분 가까이. 공여 심장이 딱 도착했을 때가 제일 분배해요. 네. 장터처럼 막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스박스를 들고 오는 그런 팀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막 심장을 적출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만 알고 보면 비닐봉다리에 들어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하드한 케이스에 넣으면 부딪히면서 조직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폭신폭신하게 이제 물에... 액체 생리식염수인가요? 생리식염수에... 특수한 용액인가요? 맞죠. 생리식염수거나 또는 이제 심장보존액 같은 거에 담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물을 쿠션 삼아서 이렇게 들고. 만약에 같은 병원에서 공여자, 수혜자가 다 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수술방이 같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열대뿐이 또 움직이는... 양쪽으로. 정말 큰... 그래서 밤에만이에요. 밤에요? 네. 왜냐하면 수술방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가 밤이니까 오늘도 밤에 하게 되는 이유가 밤에... 그냥... 왜냐하면 평... 날 시간에는 이미 다른 수술들이 다 잡혀있고. 예. 그래서 밤에 수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 만약에 오늘 밤에 한 9시에 수술 시작한다 그러면은 집에는 새벽 한 4시, 5시 돼야 가시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런 김에 나중에 환자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네. 해야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좀 취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쉽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일찍 일어나서 뭐 전월도 가야 되고, 회의도 가야 되고. 외래진료 있으면 진료도... 알아서 이제 뭐 틈 나면은 가고 해야죠. 심장 이식 수술도 콩팥이나 뭐 간처럼 이식 수술 받고 나면은 면역 억제제 같은 거 평생 복용하고 뭐 이런 건 다 똑같습니까? 네. 뭐 면역제제 복용해야 된다는 건 똑같지만 여러 가지 용량이나... 이게 이제 콩팥, 간 뭐 다 비슷비슷한데요. 면역제제는 다 똑같이 먹는데 심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콩팥이나 간은, 간은 다음에 우리 콩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식한 다음에 안 좋게 되는 경우에도 뭐 조금 안 되게 되면 나중에 투석을 다시 하면은 또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심장은 거부반응 때문에 망가지면은 또다시 죽게 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좀 면역 억제제는 가능하면 충분하게 좀 더 사용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더 고용량으로 쓰겠군요. 거부반응이 무섭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받으면 그 면역 억제제라는 걸 평생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외국의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도 될 수 있도록 면역 관용이라든지 그런 연구가 지금 되고는 있지만 심장의식에서는 그런 연구를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못해요. 심장은 계속 팔딱팔딱 이렇게 뛰고 있고 피가 계속 펌프 나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떼내고 다른 심장을 넣는 동안에 그러면은 온몸에 혈액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공심폐기라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를 설치를 합니다. 환자 몸에. 에크모의 형님뻘 된 아버지나 형님뻘 되는 에크모는 거기에 이제 아들이나 원리는 비슷해요. 네 비슷한 원리에 좀 더 복잡하고 크고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까? 이제 대정맥으로 피가 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터셉트 해가지고 기계로 보낸 다음에 산소 응급시켜서 펌프로 다시 대동맥으로 밀어넣고 대동맥으로 넘고 심장은 건너뛰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거는 저 옛날에 봤어요. 기억이 잘하시네요. 꽤 오래됐네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솔직히. 처음 심장 수술하는 걸 봤을 때 그 많은 아까 북적북적이 떠오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너무 진지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그 큰 기계들의 굵은 관에 시뻘건 피가 막 지나가고 레코드 판처럼 빙빙 돌아가고 이런 장관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만 어쨌든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합니까? 네. 심장 수술 방은 대동서 해야지 그때나 전반적인 건 그러면 심장 수술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청취자분들이 아실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 인공심장 심실보조장치라고 했는데 우리 편의사는 그냥 계속 인공심장이라고 앞으로는 부르기로 하죠.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까 봐요. 뭐예요? 혼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거부반응이 없는 나한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장기를 복제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돼지한테 복제한다거나 그러면 모든 심장 수술은 판막 안에 열어서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 나한테 붙여주면 모든 게 교체하면 다 끝나겠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심장 이식이라는 건 공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장이 안 뛸 때 그럼 뭐를 할까. 기계가 이제 발달하면서 사실은 아까 써니가 전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완전 인공심장 저희가 이제 토탈 영어로는 토탈 아티피셜 하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 인공심장이라고 하는 건 심장을 실제로 다 적출해내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두 개의 펌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무심실이라는 펌프가 폐를 피를 보내줘야 되고 폐로 거기서 돌아온 펌프를 돌아온 피를 다시 좌심실이라는 펌프가 대동맥으로 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심장이라고 하는 게 개발된 지는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 완결도 면에서 여러 가지 합격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심실보조장치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은 대개의 심부전이 나빠질 때 좌심실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좌심실의 기능을 보존해 줄 수 있게 좌심망 또는 좌심실에서 피를 빼서 좌심실이 일을 안 하게 하고 그걸 대동맥으로 돌려주면은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나온 게 심실보조장치. 그중에서도 좌심실에다가 보조하면 좌심실보조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심실에 하면 우심실보조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주 초기 모델은 앞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박동영이라고 해서 공기로 피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장비들이고 그런 것들이 합병증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심장에 심천부에 박아서 기계를 박아서 거기 안에 모터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넣어주는 그래서 몸 안에다가 삽입할 수 있는 체내 삽입형들이 개발이 되면서 심실보조장치가 확대에 보급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래에 나온 것들은 우리 조현 교수가 직접 수술을 많이 하셨지만 대부분이 이제 체내 삽입형 또는 이식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실보조장치라고 하면은 이식형 심실보조장치를 말하는 거고 이제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인공심장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엄밀한 인공심장은 써니가 얘기한 것처럼 심장을 적출하고 다 무심실, 자심실 기능을 다 해주는 걸 넣어야지 원래 인공심장이라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냥 인공심장으로 통용해서 말하고 계신 거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심실보조장치를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 안에 체내 이식형 심실보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모터 얘기도 하시는 걸 보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재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극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극비예요? 극비예요? 쇠가 들어있고 정확히 어떤 금속들인지는 제가 이렇게 대략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극비라는 게 실제로 제조사에서 공개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뭐 그 재질이 뭔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단 녹슬지 않아야 되고요. 부서지지 않아야 되고요. 식약처에서 그 합금의 비율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했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약간 극비네요. 영업비밀이 있네요. 그 합금의 비율을 식약처에서 제조사한테 물었는데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대요. 그게 약간 특허되지는 뭔가 그게 뭐 중요할 거라고 누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구나. 단순히 녹만 쓸지 않으면 된다. 그 이상이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생체 접합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덕 접합성.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되게 따라하기 힘든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기가 얼마네요? 크기가 이제 기계마다 다른데 크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건 두 종류인데 이제 작은 도넛만하게 생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제일 작은 거. 한 이 뚜껑처럼 생긴 거예요? 그 뚜껑보다 살짝 반경은 살짝 작습니다. 나중에 내일이라도 그림 한 두 개만 보내주시면 중간에 여기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셔도 되는 거였어요? 디스플레이용. 그럴 거 그랬네요. 모형을 하나 들고 오면 더. 도넛처럼 생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버스 손잡이처럼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도넛이잖아요. 버스 손잡이가 도넛처럼. 손잡이인데 이렇게 약간 디귿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아 각진 손잡이. 약간 손에 이렇게 쥐는 모양 같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도넛 모양이 있고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디귿자 형체로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좌심실에 붙인다는 거죠? 몸속에다가 넣는 거. 네. 근데 디귿자 형은 실제 펌프는 복강하고 복벽 사이에 넣고 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도넛은 심장에 이렇게 착 붙이는 식으로. 도넛이 심장에 붙어있는 식으로. 그렇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안에 프로펠러 같은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박동성을 선호했었는데 박동성이 혈전을 많이 만들거든요. 피가 구두여하는성이 높아가지고 근래 나오는 거는 그냥 지속성. 그러면 심장이 맥박이 안 느껴집니까? 그걸 넣으면? 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안 느껴집니다. 아주 약해져요. 계속 피가 지속적으로 간다고 해서 그냥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쭉 쓸러간다는. 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쫙쫙 짜주는 게 아니니까요. 팔딱팔딱. 그게 없어요. 되게 신기하겠네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 혹은 1990년대에 나왔던 인공심장 혹은 바드는 1세대라고 했고 그때는 이 챔버 안에 이 통 안에 혈액이 들어오면 이렇게 짜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박동을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한 1년 반, 2년 지나면 환자들이 다 고장나서 이게 망가져서 더 오래 살 수가 없는 그렇게 되니까 고장이 안 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전 같은 게 오래 쓸 수 있게. 뇌졸중 위험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그랬다가 바뀐 개념이 그냥 계속 이 펌프로 계속 보내주는 컨티뉴스 혹은 지속혈류로 보내주는 그런 펌프가 나오면서 이 펌프가 되게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펌프가 간단해지고 작아지면서 사람 몸에 넣어도 별 문제가 안 생기더라.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맥박이 맥압이라는 게 팡팡 뛰는 거잖아요. 그게 약해져요. 혈압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혈압에서 이렇게 뚱뚱 뛰는 거는 약해져서 만져도 맥박이 느껴지지는 않고 그냥 쭉 흘러가는 혈류만. 그러면 혈압 그런 분들을 혈압을 재문면 어떻게 나와요 숫자가? 보통 120에 80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압 정도 나오죠. 평균압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동맥에 관을 넣어서 아주 예민한 기계로 우리 모니터 환자의 모니터로 재면 예를 들면 85에 79, 75. 맥압이라는 게 10인데 10 정도 되면 사람은 느낄 수 없거든요. 기계는 맥압 10을 보여주고 전자혈압계 같은 데다가 그런 파를 넣으면 기계가 굉장히 당황하겠네요. 전자혈압계의 원리가 소위 맥압이 있어야지 보통은. 그러니까 기계가 많이 당황할 거에요. 건강검진을 가서 잤는데 안 돼 이러면서 너무. 그래서 이제 뭐 재미있는 게 그런 기계를 달고 깊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깨웠는데 반응이 없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가 권유한 대로 맥박을 만지고 이렇게 했는데 맥이 안 만져진다. 그럼 심폐소생술을 할 수도 있다는 웃기는 시나리오도 있게 되죠. 근데 지금 심폐소생술 얘기하셔서 급 궁금해졌는데요. 안에 인공심장을 박으신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CPR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자동제세동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해도 되나요? 그런 상황이 오긴 올까요? 기계가 멈추면 올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는 당연히 올 수 있죠. 자동제세동기는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걸로 해결이 되는. 박동이니까. 박동만 돌리는 거에는 자동제세동기의 도움이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맥압이 아까 10 정도는 유지가 된다. 75에서 85 이렇게 혈압이 나온다는 거는 쭉 수도 물 수도꼭지처럼 틀어놨는데도 맥이 약하게 뛴다는 거는 남아있는 심장이 조금씩은 움직인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조장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심장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심장은 또 자기 심장이 안 움직이면 그러면 좌심실만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심장은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심장 기능이 또 여기서 완전히 서버리면 오른쪽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거의 통로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심부전 증상이 많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좌심실 보조장치, 우심실 보조장치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환자는 있으시죠? 아주 짧고 간격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짧게. 좌심실 보조장치를 한 상태에서 우심실도 이런 경우는 바깥으로 빼서 돌리는 우심실 보조장치를 같이 넣으면서 잠깐 이렇게 하는 건 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넣고 이렇게 차고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장에 뭘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까 복막 아래에다가 넣는데 밖에도 뭘 갖고 다녀야 되는 거가 또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펌프를 조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게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고요. 컨트롤러랑 펌프에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배터리나 벽에 꽂을 그런 전원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라인이 나오고 거기에 컨트롤러가 연결되고 컨트롤러에 전원 소스가 공급이 됩니다. 충전 시기겠죠? 네. 배터리는 충전해서. 얼마나 자주?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은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24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시거 쪽에 꽂을 수 있는 액세서리도 다 나와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 전화 충전하듯이 할 수 있고 네. 차 타고 다니면은 제일 좋습니다. 계속 충전하거나 배터리 사용 안 하고 비행기에서도 그러면 USB 가능하고요? 항공기에서는 주로 비즈니스석 이상은 주로 전원 공급 장치들이 있어서 USB 충전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게 나고 그 정도 용량은 아니고 비즈니스석을 타야 되나요? 그러면 어쨌든 매일 충전을 하기는 해야겠네요. 네. 매일 충전을. 배터리가 이제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하나가 방전이 되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하는 상태로 이걸 빼서 또 바꿔. 우리 자동차 몰고 다니면 주유하세요라고 이제 60km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뜨잖아요. 그런 거 알람이 있어요? 네. 다 있죠. 배터리의 상태가 항상 다 표시됩니다. 즉 우리 휴대폰에 표시되는 거죠. 아. 요새는 휴대폰 어플이랑 연동된다거나 이런 거. 이제 그거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이제 개발 중입니다. 이야. 신고 알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약간 황당한 상상을 하신다 그러면 불안해서 다니겠대요? 갑자기. 갑자기 주무신 애는. 그러니까. 낮잠 너무 길게 자면 충전해야 되는데 알람 울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박동성 기기였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바람을 넣다 뺐다 박동을 주기 위해서 몸 안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라인이 또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지속성 연료가 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러랑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 하나만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몸 안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컴팩트해진 것 같아요. 샤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 그러네요. 샤워는 이제 그 뭐 탕목욕은 못하고요. 이렇게 샤워팩이라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방수가 될 수 있게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절대 물이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방수를 싸는 그 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싸고 샤워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샤워를 좀 도움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샤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가 이제 이제 탕목욕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좀 많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뭐 원래 잘 안 해가지고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탕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공항에 검색대 지나가면은 그럼 울립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건데 공항 검색대에 뭐 당연히 걸리겠죠. 시계만차도 걸리기 때문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검색대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 절차 미리 협조 요청하고 저희가 병원에서 소견서 다 써드리고 그런 표준 절차 하도 환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수만 명이 이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표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면 되는 거예요? 검색대 통과할 때? 내면 검색대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통과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는? 통과해서 환자한테 문제 생기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무슨 소견서를 써서 들고 가면은 이리 오세요라고 될 텐데 다른 뭐 영어로 된 버전도 다 있고요. 세계 모든 공항에서 그런 공항에 통용할 수 있는 표준 서식이 다 있습니다. 카드 형태로 이렇게 작게 카드 형태로도 그거는 이제 공항 검색대에 카드로는 통하지는 않지만 자심시 보조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카드 같은 걸 항상 소지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불필요한 CPR이라든지 그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분들이 쓰러지면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도와주려고 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럴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보이는 데다가 뭔가 표식을 하신다거나 그런데 진짜 의식이 없고 맥박이 없다고 치지만 호흡도 없고 의식이 정말 없다. 이렇게 막 깨워도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는 그냥 표준 그 기초 심폐소생술 하게 되고 병원 안에 이제 저희 병원에 병원 안에 있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되 그 직전에 기계의 작동 상태는 한 번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작동 상태에 따라서 가장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살짝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몇 분이나 되실지 참 궁금한데요. 인공 심장 달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총 수술을 받은 분은 한 70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70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방송은 70회는 조회가 확보되는 그분들은 이제 돌려보시겠죠.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많죠. 지금 이제 수만 케이스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보통 들어오는 케이스가 1년에 2,500 케이스 정도로 한 걸로 세계적으로 2,500, 3,000 다른 상상일 수 있는데 재미있다기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다 살아계시진 않더라도 그에 육박하는 분들이 마치 아이언맨처럼 인공 심장 또는 심실보장치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원래 자기 심장이 나빴는데 그걸 달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나빠서 돌아가시게 되면 과연 자기 심장이 나빠서 돌아가신 건지 기계가 나빠서 돌아가셨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이제 우리가 그전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윤리적인 이런 딜레마들이 또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뭐 이식 환자가 많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심실보조장치라는 게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뇌든 뇌사상태가 되든 아니면은 다른 장기들이 다 골고루 망가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혈관은 계속 그 기계에 의해서 온몸을 돌고 있는 그 상황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제 사망 판정을 해야 되는 건지 연명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 현재는 에크모도 에크모를 달고 있으면 사실 심장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고 뇌 기능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에크모 달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다 보면 혈압은 또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언제 사망했다고 언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우리가 시점을 결정하고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바드도 마찬가지 그런 시점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 정말 이 바드를 꺼야 되느냐 지금 설명 없이 썼는데 바드라는 게 VAD 심실보조장치 같은 말이고요. 그렇군요. 보통 에크모는 그냥 떼는 순간을 사망 시간으로 판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고전적으로는 심정지를 사망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떼고 바로 심장이 멎을 수도 있지만 대개 한 번 10분 20분 정도 약하나마 이제 박동이 남아있으면 완전히 정지하는 시점을 보통 사망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다른 나라는 사망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기준이 심정제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나라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뇌사를 공식적으로 심정지랑 똑같은 수준으로 사망의 종류로 보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리로 학위가 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 공부를 약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다들 안 믿으셨죠 솔직히 이 말씀을 하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 안 되지만 인공심장 바드를 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병원에서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일상생활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 조금 있으면 알려주시죠. 현류가 이게 인공심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인공심장은 우리 심장만큼 똑똑하지 못해요. 우리 심장은 필요할 때는 더 세게 뛰고 들 필요할 때는 천천히 뛰고 쉬고 또 몸에 현류가 좀 많을 때는 좀 더 세게 뛰어주고 현류가 좀 적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그 상황에 맞게 뛰는데 인공심장은 얘는 바깥에서 딱 적어준 대로 딱 정해준 대로 그냥 펌프가 계속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체액량이 부족하면 체액량이 부족하면 인공심장이 혈액량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버벅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석션이라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피가 안 나오고 자꾸 근육이 딸려온다든지 자꾸 이렇게 피가 들어오는 데가 좁아진다든지 충분히 현류가 못 돌아오면 펌프가 도는 게 버벅거리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기능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람이 많이 나오고 환자분들도 당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심부전 상태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짠 거 먹지 말고 또 싱겁게 먹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인공심장 한 다음에는 잘 먹고 체액량 보충을 충분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펌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충분히 수분 섭취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요. 운동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운동하는 거랑 사람마다 다 달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한 80% 정도 본인이 맥시멈의 80% 정도를 해라고 하는데 그게 항상 인공심장 받는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그 심장 재활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심장 재활이요? 네. 처음에부터 힘든 운동하면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앉는 것부터 또 일어나는 작업, 한 걸음 뛰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부축하지만 체중을 싣는 이런 작업들이 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 수도꼭지처럼 약간 더 세게 피가 돌도록 조절하고 운동할 때는 조금 세게 틀고 운동하고 줄이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이제 본인의 심장이 약하긴 하지만 맥박도 빨라지고 아무래도 생리학 좋아. 아무리 약한 심장이라도 내가 필요하게 되면 호르몬이 전달이 되고 신경이 있기 때문에 좌심시 보조장치의 장점 중에 하나죠. 자기 심장이 여전히 온전히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물론 말씀하신 만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고정돼 있는 한계가 있지만 약간 더 이렇고요. 앞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그런 생리학적인 상태에 따라서 더 짜는 힘이 세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장치 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원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뛴다거나 아까 그 맥압이 조금 더 커지거나 이런 일은 생기겠군요. 참 신기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신기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가 안 되니까 가격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아가지고 실제 기계는 들어와 있지만 많이 사용을 못하다가 작년에 이제 급여화되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그전까지는 한 연화문 케이스? 뭐 이런 정도였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가 지식 케이스가 된 거거든요. 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작년에 급여화가 됐어요. 2018년에 급여화가 돼서. 2018년 9월에. 9월에. 9월 말에. 이제 겨우 한 6개월밖에 안 된 거군요. 지금 시점으로. 그쵸 7개월. 2억 가까이 하던 게 지금 한 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분들도 당장 지금 심장병이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멀지 않은 미래에 내 심장이 나빠지면 이제는 기계로 치환하는 리플레이스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심지어 아까 우리 JYP 얘기하신 것처럼 조만간에는 핸드폰으로 운동해야겠는데 그러면 파워업, 파워모드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 스포츠모드. 스포츠모드. 에코모드. 잘 때는 에코모드. 그런 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어디서가 개발 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충전하고. 그러면 오늘 계속 저희 심장 얘기했는데 어쨌든 내 심장을 튼튼하게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각자 한 가지씩 평소에 심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법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부터요? 이건 먼저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전 선생님들이 추천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제일 못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약을 하나 먹고 있는데요. 심장에 관련된. 그때 가면은 그런 얘기를 꼭 운동을 좀 꼭 하시라. 일주일에 다섯 번. 일주일에 다섯 번이요? 좀 숨이 차고 심박수가 증가될 정도로 운동을 하시라고 하는데 저도 뭐 최근에 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요. 미치겠습니다. 운동하고 하면 배가 고파서 그거를 참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다섯 번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많이 올라갈 때까지 30분인가요? 한 번에? 땀날 정도로 하시네요. 그게 이제 미국 심장학회인가 어딘가 기준이잖아요. 그거 지키는 분이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드세요?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좀 충분한 영양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장된 걸 이왕이면 써야죠. 이게 그 어떻게 하면 심장을 잘 지키느냐. 자기가 사실 이제 저는 이 내과의사로서는 뭐 운동하고 술 안 먹고 담배 피우지 말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높다든지 이런 거를 무시하고 사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 사실 우리나라 그런 고혈압 혹은 당뇨 고지혈증 이런 치료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쉽거든요. 문턱이 주변에 병원 많고 의원도 많고 다 잘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기본적인 거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운동 안 할 거니까 약이라도 잘 챙겨 먹어요. 환자 맞춤형이군요. 운동하라고 해도 안 할 걸 아시는 거죠. 저도 뭐 최진호 교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를 드리면 조혜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못 지키는 거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거 금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까 혈관 건강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제 뭐 협심증 같은 거나 신근경색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관상동맥 자체의 혈관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나빠진 장기는 어떻게 해서든 갈 수가 있는데 혈관이 이제 고령화되신 분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혈관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심장 이식을 하려고 해도 대동맥의 석회화가 심하다든가 이러면 사실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그 의학 격언 중에 옛날에 제가 들었던 거는 사람은 자기 혈관만큼 나이가 든 것이다. 그런 격언도 있거든요. 영어 원문으로는 A man is as old as his artery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멋지십니다. 엄지척 그래서 사실은 그 혈관계통이 나빠져서 다 심장에도 영향이 있고 뇌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한데 그런 면에 이제 주의해서 또 보신다면 좀 다른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의사들 중에 세 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심장 수술하고 심장 내과 진료하시는 세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정말 뽕을 뽑았네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무려 네 편이나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럴 줄 모르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출연은 처음이실 텐데 소감한 말씀 듣고 가야죠. 그만하지. 아주 끝까지 1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주 재밌게 잘했고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인지 몰랐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시간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초반에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고음 불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제가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3회 4회전으로 돌려보시면 초반부에 저는 괜히 한번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어려운 질문으로 막 거벅거리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서든 좀 견인해봐야 되는데 하드캐리한다 이런 편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독립자의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막판에는 다들 좀 입이 풀리셔가지고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나오면 더 편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아쉬우실걸요? 다음에 나오시면 아마 별명이 생길 겁니다. 이왕이면 환자분들한테 유튜브 보라고 링크 보내주시고 여기가 설명 다 했다고 보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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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show.kl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나는사다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영상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활동 중인 단톡방이랑 카페 언제까지 탈퇴당하는 그날까지 꼭 마구마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